안녕하세요. 실제 사용자분들의 리뷰를 기준으로 상품 구매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 리정남입니다. 장단점 중심으로 짧게 정리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상품은 냉장고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루컴즈 미니 냉장고입니다. 음료수나 화장품용으로 좋은 미니 냉장고로 공간 활용도 높고 디자인 깔끔합니다. 용량 너무 작을 수 있습니다. 4위는 LG 2도어 일반 냉장고입니다. 탕비실이나 원룸용으로 좋은 냉장고로 LG 제품으로 내구성과 AS 잘되어 있고 수납공간 다양하며 디자인 미니멀한 제품입니다. 3위는 하이얼 아쿠아 냉장고입니다. 레트로 디자인 냉장고로 원룸이나 홈카페용으로 좋은 제품이며 세 가지 색상 선택 가능하고 7단계 온도 조절 가능합니다. 2위는 LG 얼음 정수기 냉장고입니다. 얼음 정수기 달려있는 냉장고로 신혼가전용으로 구비하기 좋고 디자인 미니멀하며 LG 제품으로 내구성과 AS 우수합니다. 1위는 삼성 양문형 냉장고입니다. 일반 가정용으로 좋은 냉장고로 삼성 제품으로 AS 잘되어 있고 디자인 깔끔하고 미니멀하며 800리터대로 내부 용량 넉넉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